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참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학습법, 교수법, 교육은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검증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검증받은 것에 바탕을 두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엄마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네요. 뭐 ai 교과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주호 이런 부총리하고 저하고가 거의 연대가 비슷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이름 학위를 마치고 한 40년 정도 여러분들 거리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이라는 것이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뭡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여러분 뭘 느끼는 거 하니까 뇌가 여러분들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어디가 여러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손바닥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학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은 손바닥하고 뇌가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가 거의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발바닥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이 그래서 아이들 학습은 무조건 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도 눈으로 풀면 안 되고 직접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단어도 뭐죠 암기를 할 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고묘한 여러분들 무슨 신경과학자 여러분들 그걸 하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손발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조사해 보게 되면은 규칙적으로 이런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훨씬 치매방병률이 낮을 겁니다. 왜 발바닥하고 뇌가 이런 바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건 발을 가지고 이런 걷는 거지 않습니까 걷고 뛰고 이런 거가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경험과 연구결과의 바탕을 두고 그래서 아이들은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청소년기에 가능한 그 시간을 학교 교육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교수법 손발을 써가 여러분들 뭘 외우고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이라는 것은 집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준비할 때는 6시간 8시간 정도인데 거의 전력투구를 하거든요. 모든 종류의 매체 같은 게 다 차단되고 음악도 잘 저는 안 듣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하거나 영어를 공부할 때는 집중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기라는 것은 하이프링크를 통해 가지고 글을 읽어나가다 궁금한 데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디지털 기기가 그래서 이후 소년기에는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들도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손자 손녀하고 여러분들 어제 손자가 도서관을 갔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를 도서관에 자주 데려다니고 도서관에서 글을 직접 읽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을 유소년기부터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은 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한 번 이해하게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법을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를 예산을 무슨 5500억인가 투입해 가지고 인공지능 디지털 인공지능이 지금 실현된 것이 1년 반 밖에 안 되는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실험을 하겠다. 그런 정신나간 생각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이렇게 한심한 겁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밤새 스마트폰만 보는데 ai 교과서를 걱정하는 엄마들 엄마들한테 물어봐라 이야기죠. 업체들만 만나 가지고 ai 교과서 만들지 말고 이지호 부총리 좀 사람들을 만나다 애를 키우는 데 전문가는 엄마들이잖아요.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현장 이야기를 그렇게 안 듣냐 이야기죠. 아이들 교육의 이름 가장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엄마들 건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문해력 저하를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하나도 생각 안 한 겁니다. 엄마들은 얼마나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노심초사하겠습니까 문해력 저하를 당연히 문해력이 이런 저하가 되죠. 학습 방법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될 테니까 집중력은 여러분들 흩어지게 되고 이런 짓을 예산을 5,500억 들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부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서 교육위원회에 해부됐다. 금세 채워진 무화입니다. 학부형들이. 아무도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 생각 안 하니까 업자들이 얼마나 이러면 좋겠습니까 5,500억 예산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5,500억 예산을 이런 데 써 제끼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다 나간 겁니다. 나는 이 나라 이런 관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나라 앞날을 생각 안 하고 이 아이들 교육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방통행이잖아요. 한 번 그 3학년 4학년 기간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걸 보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해당 청원을 한 분은 이미 수년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불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큰 디지털기기 사용을 유보하고 재논해야 됩니다. 전면적인 디지털 교과 사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종이 교과서 교조용으로 도입된 스마트기기만으로 자녀들의 집중력이 현재의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급한 교육용 태블렛 pc 디벗에 대해 나라에서 취급한 디벗 때문에 난리가 나고 아이가 푹 빠져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서울시 교육감도 참 제가 볼 땐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태블렛 pc를 여러분들 국가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에 나눠준다고 할 때 저의 인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손발을 써야 되고 공부라는 것은 집중력이 최고로 중요한 건데 거기다 여러분들 유소년기부터 디지털기기를 주게 되면 애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여러분들 수백억 수천억 써 가지고 아이들한테 태블릿 pc를 세금으로 주고 공짜로 주고 디지털 여러분들 교과서를 만들어서 애들이 초장기부터 뭡니까 그냥 사고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큰 겁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이 엄마 호소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만지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하는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디지털기기라는 것은 그냥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보 검색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은 뭡니까 두뇌 개발이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른들은 여러분들 뭐죠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크롤바 형식으로 여러분들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사회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 이 엄마가 아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 분께서 저는 철저히 아이들 문자 공부 책 읽기 중점 읽고 쓰기에 중점을 한 뒤에 공부를 시켰더니 모의고사 전국 1% 안에 뜹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세상을 만드니까 문제가 크네요. 이게 결정이 되면 한 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밤새 스마트폰만 보는데 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 걱정하는 엄마들 이주호 부총리가 5천억 예산을 투입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초등중고교 ai 교과서를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81%가 좋지 않은 생각에다가 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절대 반대입니다. 성인 이후에 디지털로 텍스트를 수도 없이 매일 읽게 될 텐데 성장기 아이들에게 무슨 이유로 그런 걸까요 지면으로 제대로 된 글 읽기 습관을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또 눈공광은 또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호 씨나 조희연 씨나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내 새끼는 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으니까 남자식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 이걸 또 알아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윤정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뭘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더무니까 정말 참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회가 경화되어 가는 거죠. 신분 이동이 굉장히 어렵게 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도 시험을 치지 않고 아름아름으로 여러분들 무슨 입학 컨설팅을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끝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스카이 대학 신입생 3명 가운데 한 명이 서울 출신이네요. 시간 결과를 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서울 출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참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 쪽으로 가네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